야! 드디어! Dream is back! 버퍼링 글리치! 모드가! 모드가! 나왔습니다!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볼까요? Let's go! Let's go! 일단 문이 몰래 없었는데, 그쵸? 재미야지, 스러스. 오, 스토어. 게임 스토어. 그 헬로 퓨처 아니야? 이거 지금 최대지? 소리. 소리 너무 작아. 아, 다시 다시 다시. 우리 아이가 직원들이죠? 아, 그럼 제가 이제 또 사랑의 문자. 촬영하는데 왜 핸드폰 하고 있었어? 사랑의 문자를 하는데 보낼까 뭘까, 보낼까 말까 하고 있어. 보낼까 말까, 보낼까 말까. 근데 뇌에서 이제. 아이 채우기 막걸리 와 와 이거를 우리 찍을 수 있게 여기서 나와나요? 아이 어 여기 오래된 점이 나 아까와 채우기 오 잘났어요 닌솜의 나재미 오 연기 표현 얼마나 봐요 응? 또 말리고 헤이 헤이 뭐야 와와와와 헬리콥터 안 무서웠어요? 네. 제가 직접 했거든요. 이거 직사 안무예요. 이거 현장에서 만든 거야. 방금 약간 이펙트 그런 거 봤어? MC와 7PM 순수소년 이거 뮤비의 신동이네요. 진짜 잘 나왔어. 저거 진짜 부끄러웠어. 아 부끄러웠어. 아 부끄러웠어. 나도 멀티지 하다가 부끄러웠어. 이거 잘했어. 이거 연기하는데 진짜 힘들었다. 핑크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알겠구나. 헤이 헤이. 셀러즈. 셀러즈. 오우. 셀러야. 그만 때려. 아니 저. 구르는 씬 진짜. 비하인드웨이 많습니다. 에이. 다 벌렸다. 이거는 약간 포인트이네. 오. 잘 나왔다. 오. 잘 나왔다. 이거 진짜 잘 나왔다. 에이. 아이씨. 아이씨. 정확하게 떨어뜨렸는데? 잘 만들었다. 진짜 잘 나왔다. 에이. 아니 핑크볼이 찰떡인데? 아이씨. 아이씨. 눈이 거의 안보이는데. 눈이 거의 안보이는데. 또한 노래가 더 강한 노래입니다. 조은이가 소리 지르면서 땀이 벌려 버리는 노래. 아 뭔가 문제가 생겼네. 아 문제들. 오! 오! 아 미준이 빡세게 했어. 타이밍 맞았다. 2파트! 이 파트! 299792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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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파한다 와 진짜 눈 같다 여기가 치즈인데 하! 어 뭐야? 헤이 헤이 여기다 진짜 아팠어 내 발 너무 나 진심으로 끌어당겼어 너무 귀엽게 나가봐 한 번리는 분이 되는 거 힙합 힙합 때렁이네 티저랑 다른 부분이 나왔어 에이 에이 귀여워 아리아버 아리아스 이모티콘 봤어 옆에? 아리아버 아리아스 마지막에 저런 거는 약간 실패한 건가? 나도 방금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곱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까지 안 왔어 그래서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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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얼렸어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안 나온 거 된 거예요? 왜? 근데 이거는 우리 시민이 분들 각자의 해석을 또 할 수 있대 저희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야 우리가 한국이야 그래요 또 이렇게 글리치 모드 앨범 버퍼링 타이틀곡 뮤비 리액션을 봤는데 어떠셨나요? 이번에 멤버 개인 개인 얼굴을 진짜 예쁘게 해서 맞아요 굉장히 예쁜 뮤직비디오이면서 또 저희 컨셉이 굉장히 잘 녹아든 뮤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떠신가요? 버퍼링이라는 제목에 맞게 버퍼링 걸리는 씬 안무 말고도 약간 뭐 CD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태세한 부분에서 버퍼링이 걸려있는 게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버퍼링 이펙트를 걸 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었잖아요 아 별룸이 어떡할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게 버퍼링에 딱 알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진짜 나쁘지 않나요? 그리고 역시 역시 노란색이네요 항상 옐로우 옐로 옐로우 보이 옐로우 잘 나왔다 여러분 또 저희는 음악도 있고요 무엇보다 드림스테이지 그렇죠 아 그렇죠 굉장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또 굉장히 많아요 뭐 신경igos Boss을 묻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라이플립 컵깟 wonderfully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스 지금배로 뮤직비디오 한 번 더 진정iding 시작 Ricky убий어 꺄 Su 나 얼마 Bang uti 여기 명 . 감사합니다.